자 접속사 1학년때도 배웠는데 2학년때 왜 또 배우냐 뭐 여기 뭐 설명했어 일단 다 까먹었을 테니까 접속사 란 두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뭐 세가지 종류인데요 어차피 세 번째 것도 이번에 할 거니까 접속사도 종류가 이렇게 세개로 나뉜다 자 제일 먼저 and나 but or so 같은 애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종류가 두번째 녀석은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거 하나만 쓰면 when 같은 애들 이런 종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종류가 자 여기에 세 번째 녀석은 뭐 대표적인거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이런 애들을 보고는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문법적 명칭도 알아는 뜻이어야죠 and but or so 같은 애들을 보고는 등위 접속사라고 한대요 뭔가 뭐 대등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when이나 because, if, unless, as 이런 애들 보고는 뭐라고 하냐 종속접속사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얘는 좀 크게 써야되겠다 not only a but also b 뭐 얘 뜻은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뭐 이런 뜻이야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뭐 이런건데요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 상관접속사라고 한대요 상관접속사 뭐 군대에서 상관 뭐 회사에서 상관할 때 그 상관 아니구요 상관접속사라고 일본놈들이 이름 붙여놓은걸 한국사람도 그대로 문법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랑을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등위접속사라고 하는지 핵심만 얘기하면 선생님이 지금 틀린 문장을 쓸 건데요 he is a doctor and kind 그 의사이고 친절하다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러한 표현은 and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기 때문에 등위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and로 접속셈 두개를 보면 얘랑 얘가 접속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왜 틀렸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은 그는 의사이고 그리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틀렸을까요 힌트는 얘가 등위접속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얘는 이렇죠 그래서 틀렸단 말이에요 자 등위접속사라는 말을 일본 애들이 왜 붙였느냐 자 여기에 명사가 왔으면 여기도 뭐가 와야된다는 얘기다 명사가 와야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여기에 형용사라면 여기도 형용사가 와야되고 여기에 동사가 왔다면 여기도 동사 여기 투두가 왔다면 여기도 투두 또는 두 여기에 투두라면 여기에 투두 원칙은 투두 근데 두 여기에 doing이 ing 가 와있다 여기도 ing 무슨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보고 등위접속사라고 합니다 and but or so 같은 애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자 종속접속사라고 별명이 왜 붙었냐 뭐 왠이 들어가 있는 접속사 왠이 들어가 있는 간단한 문장 I was happy when I saw I saw him again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뭐 나는 글을 다시 봤을 때 행복했었단 얘기하는 거죠 자 문법적인 용어를 여기다 밑줄 치고 뭐라고 부르고 여기다 밑줄 치고 뭐라고 부르죠 여기 밑줄 치고 뭐라고 불렀나요 힌트는 이 용어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밑줄 치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나요 오케이 왜 얘를 주절이라고 얘를 종속절이라고 불렀냐 이 종속절이란 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면 어떤 전체 문장 속에 뭐다 하나의 부속품이라 이 말입니다 부속품이란 말도 어렵다면 이거 끊어 읽기 I was happy when I saw him again 끊어 읽기 하면 이렇게 끊기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were you happy 라고 묻겠죠 그래서 어떤 전체 문장 속에 어떤 큰 문장 속에 끊어 읽기 했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I was happy because I had a delicious dinner 난 행복했다 Because I had a delicious dinner 내가 맛있는 저녁식사를 했기 때문에 Why were you happy겠죠 Because I had a delicious dinner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래서 because를 보고도 뭐라고 부른다 종속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도 배울 예정이다 상관접속사라고 부르는 녀석도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했냐 뭐 어쩌구 저쩌구 이제 여기에 등위접속사에 대한 설명은 아예 안 나왔었어요 종속접속사에 대해서 주로 설명했구요 됐습니까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 명사절을 이끄니 뭐 부사절을 이끄니 그랬는데 도대체 여기에 그러면 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설명도 있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설명도 있는데 왜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왜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가 대답을 해줬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왜 안 나오죠 여기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입니까 있죠 그쵸 아 없어요 없습니까 아 그렇구나 왜 그럼 명사절은 있고 명사절은 있고 부사절은 있는데 형용사절은 왜 없을까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왜 없습니까 있죠 걔가 누군데 걔가 누군데 걔가 누군데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이기 있고 여기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사절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챕터 하나를 통째로 분리해서 거기에서 다뤘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관계사절이 곧 무슨절이다 형용사절이다 우리 관계사 설명할 때 내가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이 아마 이걸 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가 부사라고 그랬죠 학생들한테 부사라고 설명하면 하도 못 알아듣길래 제가 발명해낸 설명방법이 바로 뭐다 왠웰하우와이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죠 거기에 플러스에서 왠웰하우와이에는 속하지 않는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조건절은 왠웰하우와이에 대한 대답으로 뭐 왠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왠에 대한 대답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뭐 좀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 왜 if나 unless 조건절을 보고 왠에 대한 대답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냐면요 니가 피곤하다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니가 피곤하다면 이란 말하고 뭐 조금 뜻은 달라지지만 거의 비슷한 뜻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다 니가 피곤할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니가 피곤할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니가 피곤하다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완전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비슷한 얘기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 있죠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어떤 문법 하나가 공유됩니다 이 두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공유되는 문법은 바로 뭐죠 이 두 종속절이라고 이 두 종속절이라고 이 두 종속절에는 똑같은 어떤 문법 하나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문법이 바로 뭐죠 이 두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공유되는 문법은 바로 무슨 문법입니까 어 바로 무슨 문법입니까 버르장머리 문법이죠 제가 붙인 벌명은 그게 뭔데 버르장머리 문법이 뭔데 미래에 있을 일일지라도 무슨 시제로 대신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이 문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참 그리고 이 앞에서 내가 얘기했나 이 명사절은 지금 여러분들이 됐절만 다루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번 학기에 배울 거기 때문에 명사절은 뭐 이 됐은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별명으로 겉만드는 됐이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됐이다 할 때 그걸 보고 그 됐을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이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여기엔 지금 됐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얘가 if가 1번 뜻이 뭔데 마냥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무슨 그쵸 얘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뜻도 있다 했죠 그때는 이 if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입니다 그리고 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걸 배우게 될 때 쯤 여러분들은 모두 함께 배우게 될 예정이냐 플러스 자 간접 의문문 있죠 간접 의문문 싹 다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총 종류가 두 가지가 이 if도 간접 의문문 배울 때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명사절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무슨절하고 대절하고 간접 의문문 절 그리고 이 if가 이 뜻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볼장머리가 어쩌니저쩌니 이 설명할 때 니들 제발 if 보고 뒤에 있는 will 무조건 시비 걸지 말라 그랬습니다 if가 조건절일 때 다른 설명하며 마냥 뭐뭐라면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지 if가 2번 뜻일 때는 will will 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will 넣어야만 올바른 표현이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 예문을 보여준 적이 있냐 이런 예문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와라 빨리 바쁘다 아 내가 탐모스트 켜놨구나 너 이렇게 열어놓은게 많아 너는 이번에 시험에 간접의문도 범위에 제출.. 뭐야 출제도 했었죠? 네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자 한글 또 적어볼까요 플러스 해놨으니까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겠단 얘기죠 일단 우리말로 적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더하기 그녀는 파티에 자 이 두 문장 하나로 합쳐주세요 아니 우리말로 합쳐주세요 아이고 벌써 다 알고 있네 아이 쓸 필요도 없다 그렇죠 빨리 영어로 쓸게 아잇 아잇 하고 마지막 문장 부호는 무슨 절의 문장 부호를 따라야 한다 주절의 문장 부호를 따라야 될까요? 종속절의 문장 부호를 따라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문장 부호는 마침표죠 그래서 얘가 주절이고 얘가 종속절인데 그 종속절을 뭐로 만들었다?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if 이런 뜻일 때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됐습니까? 발음이 뭐라고요 얘가? weather 됐습니까? 날씨하고 헷갈리지 마시구요 됐습니까? 분명히 스펠링도 달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빠져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빠져있는 것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얘들도 지금 뭐다? 종속절의 종속절 명사절도 if 또는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진 또는 that 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다 종속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주절이다 이 부분이 종속절이다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설명합니다 그 외에 이제 부사절 쪽 나오고 형용사절은 관계사절 할 때 했다고 했구요 자 그 다음에 어 요거 이번 시간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뭐 요거 양보 양보라는 것도 참 일본놈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음 양보의 접속사 이렇게 가르쳐주면 자꾸 버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리 양보하는게 자꾸 떠올라서 매치기가 잘 안됩니다 자 여기에 쭉 어떤 단어들이 써있어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얘는 though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얘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비록 뭐 비록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뭐 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뭐뭐 이지만 비록 뭐뭐 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양보의 접속사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리지만 그쵸 그쵸 벗이주 됐습니까 벗이 하던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양보의 접속사들이 대신할 수 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마침표였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 여기 마침표였다 에드네이즈형 그러면 여기에 대신 넣을 수 있는건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 부사를 대신 여기다 놓으면 자연스럽겠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접속 부사는 뭐겠다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접속 부사는 뭐겠다 힌트는 H로 시작하죠 이런거 넣어도 되겠죠 그쵸 however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됐습니까 however를 보고는 접속사라고는 안합니다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왜 접속사라고는 안하냐 문장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쉼표로 연결되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쉼표를 마침표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however 넣을 수 있고 아 대문자 안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이런것들도 이제 슬슬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것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냐 글의 내용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의 올바른 순서 또는 문장 삽입 이런 문제들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수학공식처럼 문법을 잘 외우고 있다고 해서 영어점수가 높아지는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뭐 양보 접속사 이런게 있구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접속사 뭐 직장상관 뭐 상사 이런거 아니라 그래서 뭔가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접속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것들이 있는가 인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녀석은 저한테 많이 들었던 녀석이죠 그쵸 오케이 A와 B 둘다 라는 뜻이죠 A와 B 둘다 라는 표현은 Both A&B 근데 내가 이거 설명할때 얘만 설명 안한거 같죠 그쵸 Both A&B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 들었던거 이거는 뭐가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Either A or B 같이 했구요 그쵸 또 뭐도 같이 했더라 그쵸 Neither A Nor B B도 같이 설명했죠 Both A&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걸 왜 같이 설명하죠 이 상관접속사 Both Either and Neither 이 셋의 공통점은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쓴다 우리 부모님 둘다 고양이 구미야 그러면 Both My Father and Mother Are From 구미 다행히 하겠죠 언제 푸냐 욱수로 오래가네 이번에 되게 심하겠나보다 네 한 일주일 더 같은 일 시험 끝나고 아 아유 스포츠꿈 나무에 스포츠꿈을 저렇게 날려버리다니 다행히 잡았어 스포츠꿈 어? 돈이 안될거 왜 안되서 스포츠꿈 아유 나 아유 자 다시 집중 이따가 마칠때쯤 거의 다 끝냈지 근데 조금 덜 했어요 리허설이 덜했고 리허설 전부가 못했어요 야 근데 니네랑 얘들이랑 얘들이랑 거의 한 3주 차이 나겠는데 시험이 야 그럼 기말고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환장하겠네 자 다시 집중 부모님 둘 다 구미 추시며 both my father and mother 뭐 요거는 이제 요렇게도 쓸 수 있지만 또 다른 쓰는 방법 하나 더 얘기하면 both of 복수명사였어 both of my parents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both of my parents 그리고 내가 여기 r 적어놨어 됐습니까 both of my parents are from 구미 both my father and mother are from 구미 두 분 다 동그라미라 했죠 이거 설명하면서 both 할 때는 동그라미 두 개라 그랬어 그럼 either a or b 는 동그라미 하나죠 두 분 중 한 분만 구미 출신일 때 이거 쓰겠죠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안 가르쳐 줄 건데 하여튼 두 분 중 한 분은 구미 출신이야 either my father or mother is from 구미 상관접속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얘들은 이번 시험에 상관접속사 들어가던데 그치 않아 너도 이번 시험에 상관접속사 들어가잖아 어 아 알았죠 뭐 들어가는데 어 보스 A&B 아 그거 들어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 홀리 A 보스 B 내가 그렇게 읽으래? 네 내가 그렇게 읽으래? 응 다시 읽어봐 not only not only not only not only A but vs B 그래 not only A but vs B 나오죠 이번에 됐습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는 X가 두 개죠 우리 부모님 둘 분 다 구미 출신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neither my father nor my mother is from 구미 하면서 neither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내가 가끔씩 설명하다가 내 안에 not 있다 뭐 이런 얘기 가끔씩 하는데 그건 좀 있다가 여러분들 3학년 때 부정어의 도치 라는 문법 할 때 그때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내 안에 not 있다가 다 소환될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 두라고요 오케이 그 시험 시험 대비 문제풀이 할 때 도원이 뭐 내가 설명했는 거 하나도 기억 못 하더마 됐습니까? 그런데도 성적이 그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긴 좋은데 그 둘 중에 불었는데 그 첫 번째로 틀린 거는 그와주 화이전인데 다들 못 보고 그냥 여러 개 체크해보았어요 파이전인데 화이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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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잠 모드 나 화이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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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전 못 보고 not a but not a but b 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 뜻은 a 말고 b 입니다 그렇습니까 a 말고 b not a but b 자 그리고 not a but b 라는 이 상관접속사가 사용된 덩어리가 주어자리에 있으면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줘야 되겠다 a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준다 당연히 b한테 맞춰줘야 되겠죠 그 소리가 뭐냐 나말고 니가 뭐 뭐 나말고 니가 못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이걸 사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나말고 니가 못생겨 나는 안 못생겼어 니가 못생겼어 를 이걸 사용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not i but you m이야 are 당연히 are ugly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얘한테 맞춰준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a 말고 b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건데 주인공이 b죠 not i but you are ugly 나말고 니가 못생겼어 뭐 이도 이도 여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뭐 다 설명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not only a but also b 라고요 됐습니까 뜻은 a 뿐만 아니라 b 까지 돕니다 여기에 이게 보면 not a but b 하고 생기게 좀 비슷해 어? 어? 근데 not a but b 의 의미는 뭐였다? 자 얘하고 얘하고 비교할까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며 얘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 말고 우리 엄마는 부산 출신이고 아빠는 구미 출신이야 라는 걸 명확하게 누구는 구미 출신이다 엄마 말고 아빠가 구미 출신이야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땐 not my mother but my father is from 구미 이건 명확하게 한 명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비슷한 표현을 either my father or mother is from 구미 하면 어떤 뜻이냐 두 분 중 한 분이 구미 출신이다 라고 얘기했고 둘 중에 누가 구미 출신인지는 정보 전달을 안 한 거야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얘들 둘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를 사용하면 어떤 느낌이냐 not only a but also b 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구미 출신이야 이런 얘기 한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어 표현은 not only my mother but also my father is from 구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엄마 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도 구미 출신이야 고향이 구미셔 근데 이런 표현은 왜 쓰는 거냐 상대방이 우리 엄마가 구미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란 말이야 이건 그래서 이 정보가 중요한 거야 이 정보가 a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야 여기 정보 전달해서 둘 다 중요합니까 아니죠 예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그리라 그러면 여기는 작은 동그라미 여기는 뭐 큰 동그라미란 말이야 둘 다 동그라미는 맞아 그래서 엄마뿐만 아니라 나의 아빠까지도 구미 출신이야 이걸 할 땐 not only my mother but also my father is from 구미 라고 표현하구요 오케이 뭐하고 자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 볼까요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동그라미라는 공통점이죠 둘 다 동그라미 해당된다 근데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냐 막 이걸 사용해서 막 해놨어 그쵸 어떤 글이 있어 긴 글 안에 이게 있어 그래 놓고 이제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걸 고르라고 해 놓고 뭐 내가 쉬운 예로 들면 뭐 이 사람이 말할 때 어떤 글 속에 not only my mother but also my father is from 구미 라는 문장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들은 사람은 아빠가 구미 출신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맞아 틀려 틀렸단 말이죠 왜 not only my mother but also my father is from 구미 라고 얘기해줬잖아 그 해석하면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까지도 구미 출신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네 그럼 이런 말을 왜 할까 상대방이 우리 엄마가 구미 출신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빠 출신이야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어디 출신이란 건 상대방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구미 출신이란 건 몰랐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단 말이야 이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또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엄마가 구미 출신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아빠가 구미 출신이란 사실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자 이제 뭔가 세밀한 것까지 짚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글을 읽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요 요 상관 접속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기에 B에 형광펜을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게 주어자리에 있을 때 누구한테 동사를 맞춰줘야 된다 얘한테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얘한테 그 소리가 뭔 소리냐 아 그거 하기 전에 근데 not only a but also b 하고 똑같은 표현이 밑에 있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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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s well as a 라는 표현이다 b 말이야 b a는 물론이고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죠 자 근데 이게 이 위에 건 그나마 좀 쉬워 이 위에 건 그나마 좀 쉬운데 이게 쉬운 문제에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뭐 이런 문항에다 치자 not only a but also, am NOT ONLY DAY BUT ALSO I AM KIND NOT ONLY DAY BUT ALSO I 라고 읽어야 돼 내가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음의 높낮이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 NOT ONLY DAY BUT ALSO I AM KIND 이게 무슨 해석함 뭐죠? 그들뿐만 아니라 나도 착하다 친절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I AS WELL AS THEY AM KIND 라고요 자 왜 조심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죠? 그쵸? 볼핏 보기에 뭐가 보여? 아 하나도 안 신기하구나 하나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구나 I AS WELL AS THEY AM KIND 해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형광펜 칠해 놨어 이 표현이 주어 자리에 사용되었을 때 누구에게 동사를 맞춰줘야 되는지 됐습니까? I AS WELL AS THEY AM KIND 나말이야 나 그들은 물론이고 나도 친절해 야 걔들 친절한 거 알고 있지 너도 나도 친절하다 나도 착하다 예문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다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요런 것들이 상관 접속사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울 접속사 세 번째 타임입니다 자 한번 AND BUT OR SOME 또 어쩌고 저쩌고 자 FOCUS 67 명령문 AND 명령문 OR 에서 여러분 이미 배운 거니까 우리가 뭔가 1학년 때 요거 똑같은 거 배우면서 이때의 AND의 뜻은 뭐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하자 이때의 OR의 뜻은 뭐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하자 그랬죠 그쵸? 이때의 AND는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더라 자 예문을 한번 볼까 Look at this picture and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Look at this picture and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그쵸? 맞죠? 그래서 이때 명령문 AND 할 때 AND는 뭐로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네? 그러면 명령문 뒤에 있는 AND 말고 명령문 OR 할 때 OR는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더라 또는 이라고 해석 안하고 그쵸 그러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죠 기억나지 그치 도원아 맞습니까? Look at this picture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네? Look at this picture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네? Look at this picture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자 명령문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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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If you look at this picture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하고 똑같은 의미다 자 여기에는 U가 없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U가 나타났어 그쵸? 머리 근거로 U가 나타난 거죠 여기에 이게 무슨 문인데 여기에 이게 무슨 문이냐고요 명령문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고 누가 할 행동이야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2인칭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2인칭 한명이나 2인칭 여러명에게 하는게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얘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얘 안 쓰면 안 되나? 얘 안 쓰면 안 되나?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안 됩니까? 꼭 써야됩니까? 꼭 써야됩니까? 맞어 꼭 써야돼 왜 꼭 써야되는데요? 왜 꼭 써야되는지는 얘한테 이유를 물어보면 되죠 얘가 뭐 어쨌길래 얘가 뭐 어쨌길래 얘가 꼭 있어야돼요 얘가 야 어디갔어 이 새끼 이거 당장 튀어나와 뭐 이렇게 얘기했나? 얘가 얘가 뭘 어쨌길래 어? 얘가 뭘 어쨌길래 얘가 뭘 어쨌길래 얘가 뭘 어쨌길래 응? 얘가 뭐예요? 접속사죠 오케이 선생님이 누누 얘기했죠 접속사 얘기할 때마다 접속사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야 두 문장이야 한 문장이야 한 문장이죠 접속사가 등장하면 한 문장 속에 뭐가 두 번 등장해야 된다고요 누가 두 번 등장해야 된다고요 누가 두 번 등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나타나줘야 되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you look at this picture 만약 네가 이 사진을 본다면 you'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여기다 또 end 쓰고 이 지랄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칠하고 여기에다 칠하고 둘 다 공통점이 있으니까 같은 색깔로 칠했겠죠? 둘의 공통점은 뭐? 참 재미없다 둘 다 뭐예요? 접속사죠 됐습니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려고 그러면 부품 두 개를 본드로 붙이려고 그러면 본드는 몇 군데 발라주라고요? 한 군데만 발라야죠 두 군데 발라 여기 두 개 붙이는데 넌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발라가지고 가방 안에 본드 칠갑하고 돌아다니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어순이 바뀔 수 있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어순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얘는 무슨 접속사고 등위 접속사고 얘는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가 뭐가 다른지 개념 좀 챙겨야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명령문 unless unless를 사용해서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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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는 뭐? 얘는 뭐? 조건절하고 똑같다 조건절은 챕터 아 포커스 저 뒤에 또는 또 나올 거야 그때 이제 내가 물어볼까 야 우리 이 앞에 조건절 표현하고 똑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배운 거 같은데 그게 뭐였지? 단 그때는 무조건 주어가 뭐인 조건절이다 무조건 주어가 뭐인 조건절이다 무조건 주어가 유인 조건절에 대해서는 야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다 그랬는데 라고 내가 얘기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때 물어보면 대답해줘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keep the salad called or it will go back soon 오케이 go 어떤 하면 뭐 어려운 뜻은 아니죠 go 대신에 뭘 써도 될까? go bad 할 때 go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쵸? it will go bad 할 때 go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it will become bad it will get bad it will grow bad it will turn b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곧 상할 것이다 됐습니까? go를 맨날 가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become이 맨날 되다 라는 뜻만 있는 줄 알았잖아 그치? 근데 become이 무슨 뜻도 있디 short hair becomes you 됐습니까? 오케이 어울리다는 뜻도 있었죠 keep the salad called 샐러드 샐러드를 차갑게 유지하세요 보관하세요 or 그러지 않는다면 the salad will go bad soon 샐러드가 곧 상할 거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don't keep the salad called 만약 네가 샐러드를 차갑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the salad will go bad soon unless you keep bad unless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오케이 이 얘기 왜 한다고요 부정어의 도치 라는 문법이 곧 할 겁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어순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부정어의 도치 뭐 어순만 열심히 아 부정어의 도치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난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걔는 부정어가 뭔지를 몰라 뭐 일단 not 부정어겠죠 그쵸 never 부정어겠죠 그쵸 그쵸 unless 도 부정어고요 그 다음에 few 하고 little 도 부정어겠죠 hardly seldom 부정어겠죠 됐습니까? 예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됐습니까? 빌드업 중이야 지금 자 그러면 뭐 문제법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wait 보이는데 wait에 동사형을 찾아주시고요 동사형의 뜻이 뭔지 오케이 less가 보이죠 1번에 less의 반대말 루즈 웨이트를 어디서 봤던걸 알고있다고 그러면 곤란한데? 그리고 루즈 웨이트의 루즈 웨이트란 이 의미덩어리의 반대말 힌트는 G로 씌워가죠 뭐 라잇의 다양한 의미고 얘기해볼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뭐 해석하라? 뭐 어택 알잖아 서든어택 아니까 뭐 어택 알겠지 뭐 그 다음에 B에 3번에 FIX가 보이죠 그쵸? FIX의 다양한 의미를 찾아봐야지 바르게 해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럴거 같잖아 I WANT FIX YOUR MILK 그쵸? 그리고 요거는 뭐하고 싶냐 1 2 3 4 5가 하고 싶죠 사실 위에도 1 2 3 4 5 하고 싶은게 좀 있었는데 이거는 1 2 3 4 5 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의 1번에 보면 선생님이 틀림없이 밑줄 끊게 생긴게 하나 보이죠 C의 1번 문제에 보면 틀림없이 밑줄 끊게 생긴게 하나 보이죠 그게 누구에요? WANT TO DO죠 이거는 아 이거? 이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거 이거 그렇죠 매뉴얼이죠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이 뭔지 모르는 거 찾아보세요 자 WANT TO DO 밑줄 끊은 이유가 있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우리 했잖아 그쵸? 생각해 보시구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면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딱 쓰고 나서 이게 뭐다 라고 얘기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딱 쓰고 나서 이게 바로 뭐다 그치? 맞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구저쩌구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등위 접속사는 다 끝이 나버렸어요 맞습니까? 등위 접속사 하나 있는 명령문 AND 명령문 OR 하나 나왔구요 근데 그나마 그 등위 접속사도 종속 접속사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배운 거죠 그쵸? 그 종속 접속사가 누구였죠? IF랑 UNLESS였죠 그렇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등위 접속사 끝났구요 지금부터는 다 등위 접속사 끝났구요 지금부터는 다 종속 접속사죠 종속 접속사라는 말이 어렵다면 문장에 뭐가 되는건데 부품의 덩어리가 되는데 그 부품이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끊어있게 했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덩어리인데 지금 그 중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에 대해서 하겠대죠 그쵸? 왜? 이 덫의 별명이 뭐니까 건만드는 덫이니까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덫이다 완벽한 문장이란 말을 선생님 귀찮지만 안빼고 꼭꼭 씁니다 알죠? 맞습니까? 자 접속사 덫이 이끄는 명사들은 문장에서 자 여기에 이 설명은 당연한 설명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덫으로 만들어진 어떤 큰 덩어리는 나는 암만 기려봤자 뭐니까 암만 기려봤자 뭐니까 암만 기려봤자 뭐니까 할 때 잇은 주어겠죠 그쵸 my hobby is that 내 취미 저것이야 보호 I like that I like it 목적어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뭐가 보호라고요 뭐 거창한 얘기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버전으로 보호가 뭐라고요 겉이 겉이다 되면 그 겉에 덩어리를 보고 뭐라그런다 보호라고 한다 근데 그냥 보호라고 안하고 명사보호라고 한다 어? 그럼 명사보호말고 다른 보호도 있는 모양이네 어 무슨 보호도 있죠 형용사보호도 있죠 형용사보호는 뭐가 보호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를 보고는 형용사보호라고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명사들이 주어로 쓰일 때 명사들이 주어로 쓰이면 데 타고 나서 덩어리가 길어 안 길어 당연히 길죠 영어는 주어가 긴 걸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 방법을 사용하겠죠 It is important that you have a breakfast 방금 내가 뭐라그런거야 중요하다 중요하다 니가 아침식사를 할 아침식사를 할 아침식사를 할 아침식사를 할 아침식사를 할 아침식사를 할 그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한 구문이고 그때의 잇은 데스로 바꿨을 수 가주어 가주어의 덕목은 뜻이 뜻이 없어야 되고 길이가 최대한 짧아야 되는 두가지를 만족시켜야 되죠 잇이 뜻이 뜻이 없을 때가 있었나 근데 여기서 언제 It is sunny 비인칭 주어 에서 비인칭 주어 잇이 아무 뜻이 없네 그럼 얘를 가지고 가주어로 써도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탄생된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접속사 말고 다른 파트 다른 문법 챕터에서 우리 만난적 있지 않나 어떤 문법 파트에서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있을 또 만난적이 있죠 없습니까 아니 있는데 어 까먹었습니까 알라마 까먹지 말지 그랬어 아 까먹지 말지 그랬어 알라마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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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봤습니까? 이거 뭐라면서 배운거죠 이거? 문법적 용어도 별로 안 써놓고 갑자기 문법적 용어를 자꾸 얘기하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습니까? 투부정서의 의미상의 주어라면서 배웠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뭘까? 이거하고 똑같겠죠 그쵸? 중요하다 니가 아침 먹는 것은? 중요하다 니가 아침 먹는 것은?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건데 하나는 이거 여기에 구가 들어있어 절이 들어있어? 구가 들어있죠 여기에는 절이 들어있죠 됐습니까? 누가다 누가다 주어동사 두번 등장한다는 얘기는 뭐가 사용됐다는 얘기고 접속사가 사용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를 보고 절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 이런거 배웠네 맞죠? 뭘 하면서 배웠다고? 투부정서의 의미상의 주어 자 그래서 이제 하며 그 다음에 목적절을 목적어가 역할하는 명사절 접속사 됐은 뭐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했냐? 얘들아 건만드는 됐이라고 생략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건만드는 됐 일때 어떤 조건 하나 남았다? 건만드는 됐이며 무슨 어자리에 있을 때? 목적어자리에 있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 건만드는 됐인데 주어자리에 있으면 생략 못한단 말이야 건만드는 됐인데 보호자리에 있어도 생략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됐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됐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면 생략할 수 있는 됐만 한번 정리해볼까? 지금 만난 뭐 만드는 됐인데 건만드는 됐인데 목적어자때 생략이 가능하죠 또 어떤 경우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또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죠? 그쵸 관계사라고만 얘기하면 안되죠 좀 더 살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목적격 관계사 됐도 생략이 가능하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건만드는 됐이라는 거 다음 중 됐을 생략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아 이거 건만드는 대신에 생략 가능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뭐도 따질 줄 알아야 된다 얻어 따질 줄 알았단 말이야 명사라면 뭐도 꼭 따져봐라 주어인지 보어지 목적어인지 따져보고 건만드는 대시며 동시에 목적어 자리에 있다면 생략이 가능한 대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That Kate has swing is certain certain도 좀 중요한 단어예요 certain에 대해서 예방접종 한번 certain의 뜻은 특정한 이란 뜻도 있고 확실한 이란 뜻도 있는데 얘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certain이 1번 뜻이 되려면 certain이 뭐하고 있어야 되냐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야지 이 뜻이 돼 그러면 certain이 확실한 이란 뜻이 될 때는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은데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certain이 확실한 이란 뜻이 되려면 어쩌고 있어야지 확실한이 되는 거지? 어쩌고 있어야 된다 어쩌고 있어야 된다 어떤이 어떻다 될 때 certain은 확실한이란 뜻이고요 certain person 하면 어떤 뜻이야 certain person 확실한 사람이죠 그러면 특정한 사람이란 말이죠 정식 문법 용어는 한정적으로 쓰였을 때와 서술적으로 쓰였을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라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개 그 중에 하나가 certain입니다 한정적으로 사용됐을 때 서술적으로 사용됐을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 certain I am certain I am certain 한 번 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I am certain 나는 확신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that hate Kate's meaning is certain Kate가 수영을 싫어한다 였는데 접속되면 다 떨어지고 라는 것은 어떻다? 확실하다 Kate가 수영 싫어하는 건 확실해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 읽어볼까요? 확실하다 it is certain Kate가 수영 싫어하는 것은 that Kate hates swimming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니들은 미리 감이 와야돼 자 여기에 확실한 건 Kate가 확실한 거야 수영 싫어하는 것이 확실한 거야 Kate가 확실한 사람이냐고 아니면 수영 싫어한다는 사실이 확실한 거냐고 Kate가 확실한 거야 수영 싫어한다는 것이 확실한 거야 응? Kate? 어 그렇지 맞지 Kate가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영 싫어하는 것이 확실한 거지? 이 질문 왜 했을까? 어? 이 질문... 틀려서? 뭘 틀려 틀리기는 틀릴 게 있어? 이 질문을 왜 했을 것 같아? 이런 눈치 감는 것들 어? 이 질문을 왜 했냐 하면요 아이구씨 얼른 지워야 되겠다 자 그래서 it is certain that Kate hate swimming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it is certain to hate swimming 인데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다? 그렇죠 4 4 4 그치 여기에 도워나 여기에 뭐 들어 있으면 틀린 거야 어? 여기에 4 말고 뭐가 들어 있으면 틀린 거야 어? 대시 들어 있으면 어? 대시 들어 있어도 틀린 건데 그렇죠 참 못 알아듣는다 여기에 뭐가 들어 있으면 틀린 거야 응? 2 2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2 2 2 2 2 2 2 2 그치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어? 머리만 벅벅 긁고 앉아있습니다 그쵸 It is the kind that you helped me 뭔 소리 하는거죠? 친절하다 그쵸 아 이거는 CJ 일치시켜줘야되네 친절했었다 뭐가? What? 니가 나를 도와줬던 것은? 니가 나를 도와줬던 것은 친절했어 그쵸? 니가 친절했던거야 나를 도와주는 행위가 친절했던거야 니가 친절했지 행위가 친절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친절할 수 있는건가요? 어? 어? 할머니 도와주는 행위를 보고 아유 친절하네 그래요 할머니 도와드리고 있는 사람 보고 아유 친절하네 그래요 이 구분이 잘 안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겠다 이 구분이 잘 안됩니까? 이 구분이 잘 안됩니까? 이 구분이 잘 안됩니까? 왜 이렇게 안 안됩니까? 어떨 때 풀고 어떨 때 오브다 구분하는 방법 처음 들어봐요? 어떻게 이거 처음 들어볼 수가 있지? 응? 오케이 점심 좀 차리고 공부하세요 뭐 그렇게 모르게 좋다고 내가 설명하는 건 하나도 안 듣고 와 이쪽 길로 넣어서 저쪽 길로 다 날려버리는지 다 새로 공부합니까? 뭐 그러시든지 시간이 남아 돌면 됐습니까?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tried your best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왜 보호입니까? 어 두 번 얘가 왜 보호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여기에 that you tried your best가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왜 보호인지 설명해줘 음 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아, 저기... 봐봐... 아, 뭐 아니여봐... 응, 그 땅뿌딩이 밝히는 게 응 더 디 임포터트 땡이 가라기 뱉게 내 유 트라이러 베스트니까 뭐다 뭐가 뭐 뭐가 뭐 응 뭐가 보호인데? 응? 대신 보호야? 내가 다시 주연아 질문을 바꿨어. 뭐가 보호냐고 너한테 물어봤다니까? 내가 오늘 수업시간에 뭐가 보호인지 다시 한번도 안 알려줬습니까? 아니 줬잖아. 뭐가 보호인데? 뭐지 중한디? 어? 뭐가 보호인데? 알겠습니다. 뭐 알사람은 알겠지. 내가 얘가 왜 보호냐고 증명하라 그랬고 내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보호가 뭔지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뭐가 뭐 될 때 보호다. 것이 것이다되면 보호라 그랬어. 그럼 니가 이게 왜 보호인지 설명하려면 나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될 거 같냐? 이 문장을 해석해보니깐요. 선생님. 중요한 것은 니가 최선을 다했었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선생님. 중요한 건 니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보호잖아요. 이러면 내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응? 어휴 저 새끼 저거 드디어 이제 머리를 쓸 줄 아는구나. 여기 그냥 장식으로 위에 올려놓고 밥 먹고 여기 에너지 공급해주는 거 아니구나.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제일 많이 쓰는 신체공급기관이 뇌거든요. 니가 아까 먹었던 쿠키 있지. 어? 그 쿠키에 60% 70% 칼로리는 다 얘가 얘가 가져갔어. 어? 그러니까 니가 만약에 돈을 버는데 100만원을 버는데 그중에 60만원 70만원을 얘가 쓰고 있다니까? 어? 그러면 좀 뭔가 좀 일을 좀 잘 시켜야 될 것 같지 않냐? 어? 그 왜 안하냐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하겠죠. 좀 있다. 그쵸? 그 다음 세라 knew that I was lying to her. 세라가 언제 알고 있었어? 과거에 알고 있었죠? 내가 그녀에게 과거에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 과거에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과거에 알고 있었다. 과거에 거짓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 챕터 제목이 뭐고? 이 챕터 제목이 뭐고? 접속사고 접속사 문법의 시작과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다? 시제일치인데 시제일치에 마치 예외처럼 보이는 두 개가 있다. 걔가 바로 뭐다? 조건절과 시간의 부사절 마치 예외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쵸? 조건절과 시간의 부사절은 도대체 왜 시제일치에 예외처럼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미래시제로 표현해야 될지라도 현재시제로 대신하니까 주절, 종속절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종속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주절에 미래시제에 쓸 일이 있으면 미래시제에 쓰셔야죠. 주절에 미래시제에 쓸 일이 있으면 미래시제에 쓰셔야죠. 그쵸? 그쵸? 만약 니가 언제 샐러드를 차갑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아니 아니 언제 차갑게 샐러드를 보관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차갑게 보관해 놓지 않는다면 언제 상할 것이다? 마치 시제일치에 예외처럼 보입니다. 얘만 얘하고 시간의 부사절만 근데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한다는게 조건절 문법일 때 좀 더 어렵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 해당될 때 조금 더 어렵습니까? 조건절일 때 이 문법이 어려워요? 시간의 부사절일 때 조금 더 어려워요? 어떤가요? 음 민준이 생각하기에 찍어봐 조건절일 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의 부사절일 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찍어봐 어? 조건절일 때 더 어려울 것 같다 어 또 조언이는 조건절일 때 더 어려울 것 같다 어 왜? 왜 조건절일 때 더 어려울까? 버리작머리 문법이 조건절일 때 더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 혹시 설마 민준이가 조건절이라 그래서요? 아니겠지 어 왜? 왜 조건절일 때 더 어려워요? 왜 조건절일 때 더 어렵나요? 음 음 음 조건절일 때 더 어려운 이유는?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왜 타이핑해놨다? 음 당연히 시간의 부사절일 때 훨씬 더 난이도가 높겠죠 왜? 음 음 음 접속사의 종류가 훨씬 더 많죠 음 음 알겠습니까? 뭐 그건 또 그때 돼서 또 얘기할 거구요 알겠습니까? 버리작머리 문법 두가지 조건절과 시간의 부사절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된다는 건 확실하다 여기에 음 음 택 택 택 택 택 파트 인이 보이죠? 그럼 택 파트 인의 밑줄을 껐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이죠 틀림없이 배운 적이 있으니까 힌트는 P로 시작하는 거였죠 그쵸? 뭐 J로 시작하는 거 배웠고요 됐습니까? Take Part In의 뜻이 뭐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Take Part In을 배울 때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좀 다른 거 하나 배운 거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Take Place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Take Place는 또 무슨 뜻인가 그치? Take Place 이거 뭐 같은 말 H로 시작하는 거였잖아 그치? 됐습니까? 아는 사람 조용히 있으시구요 됐습니까? Take Place 그치? 설마 Take Place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 Take Part In이 무슨 뜻인지는 내가 얘기해줬구나 뭐 그렇구요 음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생략 가능 부분 뭐해라? 괄호하라고 하면 되겠죠 생략 가능한 부분에 괄호를 해달라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반갑죠 도헌아 반갑죠 오케이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거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는 어는 1번 이후로 썼는지 2번 이후로 썼는지 3번 이후로 썼는지 혹시 혹시 어 를 쓰는 세 가지 이유 모르진 않겠지 1번 뭐 대신 쓴 어 대신 쓴 거 2번 문장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셀 수 있고 한계라서 쓰는 어 뭐라고 우리말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그거 예를 들어서 he is a doctor 할 때 어 그러니까 2번 3번은 뭐 대신 쓰인 everyl 대신 쓰인 어 중에서 뭐냐라는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 그 다음에 It's a pity 가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It's a pity 그 다음에 She broke her leg이 Good news인지 bad news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렇습니까? Good news인지 Bad news인지 그 다음에 Sure 내신 쓸 수 있는 게 보이죠 Sure 내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힌트 드릴까요? C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진이 엄마가 요리사라는 것은 사실이야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 여기에 괄호 안에 있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Starve 뜻을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빠졌냐 두 개가 빠졌어 왜냐하면 여기다 줄을 긋고 이 위까지는 뭐였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지금부터는 뭐? 부사절이죠 형용사절 어디갔어요 관계사절 할 때 다 했어 그럼 이 위로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라고요 됐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와 i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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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의문분들 얘들도 인지 아닌지의 if와 간접 의문분들 얘들도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명사절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부사절이에요 왜 부사절이냐 지금부터는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들과 조건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먼저 시간의 접속사가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1과 그 다음에 70의 2로 나뉩니다 포커스 69에 시간의 접속사 1 그 다음에 포커스 70에 시간의 접속사 2 그 중에 when, while, as 입니다 as는 이번에 니대원어 학교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었나? as에요? 응 자 when 1번, 2번, 3번이 있다고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while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뭐 1번 또는 뭐 교재에 따라서 2번까지 가기도 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2번 뜻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에는 숫자 몇 개 쓰죠 3개 3개죠 자 when은 제일 먼저 배운 건 언제 의문사죠 그 다음에 when의 두 번째 뜻을 두 번째로 배운 건 누가 뭐뭐 할 때였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배웠더라 그렇죠 관계 부사로서 배웠죠 관계사 그 다음에 while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이었죠 근데 얘가 이제 뭐 하여튼 최소한 고 1이 되면 무슨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반면에 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뭐에? 이거 누구랑 같은 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however 자리에 while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건 예방접종 그 다음에 이제 as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냐 누가 뭐뭐 할 때 또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일때 뭐의 as라고 했냐 나 time의 as라고 그랬어 뭐 뭐 할 때 뭐 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이번 뜻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는 reason의 as라고 했습니다 because 대신 사용된 as를 보고 reason 이후의 as reason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대로 누구처럼 이걸 보고 manner 누가 뭐뭐 하는대로 누구누구처럼 I am tall as you I am as tall as you I am as tall as you 나는 너처럼 너만큼 키가 커 됐습니까 이 세 가지 as 중에서 지금 시간에서 속살아 했으니까 as는 1번 뜻일 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hen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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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순서상 2번째로 배웠던 뜻일 때겠죠 근데 이제 이 when이 좀 골치가 아파져요 when이 좀 골치가 아파 뭐 때문에 골치가 아픈지 좀 있다가 when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요 고등학교 때도 출제되고요 그래서 when 뭐뭐 할 때라고 돼 있죠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내가 그 극장에 도착했을 때 Lisa wasn't there Lisa는 거기에 없었다 오케이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야 when wasn't Lisa there Lisa는 언제 거기 없었니겠죠 오케이 얘가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가 당당하게 한 덩어리인데 문장 속에 뭐로 사용되고 부품으로 사용되고 부품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면 뭐 중에 하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사용된 걸 부품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얘를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기 때문에 when wasn't Lisa t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버르장머리는 어디에서 따지는 거다 지금 빨간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지금 보면 시제일치 다 과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과거에 Lisa는 거기에 없었다 맞습니까 ok why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래서 mom made muffins 어머니께서는 머핀을 만드셨습니다 while i was taking a shower 내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id mom make muffins 어머니께서는 언제 머핀을 만드셨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부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지금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이 뭘 따져야 된다 버르장머리 문법을 따져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뭐 여기에 윌이 있는데 이 새끼 이거 왜 윌이 있어 이거 따지면 안돼 여기에 따지는 거야 됐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 가끔씩 애들 중에 윌이 들어있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이란 말은 지금 내가 밑줄 친 부분에서는 이란 말이고 여기에 윌이 있니 없니를 따져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애드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있을 때 자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될 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면 동시동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동시동작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곧 배울 문법인 분사구문에서도 얘기할 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라는 표현이 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그러냐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원을 산책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 우리말로 그쵸 그럼 어떤 동작과 어떤 동작을 동시에 했다 노래 부르는 동작과 산책하는 동작을 따로 했다 동시에 했다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원을 산책했다 이 말이 이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인가요 나는 노래를 부르며 정원을 산책했다 노래 부르는 행동과 정원을 산책하는 동작을 동시에 했대요 따로 했대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라는 뜻으로 표현된 접속사 에즈를 보고 동시동작 접속사라고 한다 우리는 손을 흔들며 프레드에게 작별 인사했다 그가 뭐하고 있을 때 그가 차를 타고 멀리 떠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id you wave goodbye to Fred? 라고 묻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시간에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시간에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에 버르장머리를 따지지 여기에 있는 여기 혹시 윌이 있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라 그치 도원아 오케이 그쵸 뭐 니가 뭐 한 백번 얘기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백번 얘기해 줄게 그거 못하겠나 선생님인데 그치 시간에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는 미래의 시대를 나타낼 때 그니까 시간에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종속절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절인지를 뭐 할 줄 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붙어있는 덩어리가 종속절이다 접속사 붙어있는 덩어리가 종속절이야 접속사 안 붙어있는 덩어리가 종속절이야 도원 접속사 붙어있는 덩어리가 종속절이야 접속사 안 붙어있는 덩어리가 종속절이야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봤죠 뭐라고 뭐라고 또 크게 얘기해 틀려도 이제 내가 뭐 안 혼내잖아 그냥 접속사 붙어있는 덩어리가 그렇죠 그때가 뭐다 주절이다 주운술이다 그렇죠 그냥 이 그림 그리는 거야 지금 네가 방금 말한 걸 내가 그림으로 표시해줄게 그림으로 그림으로 됐어? 내가 무슨 시제의 영화 볼 거다 내가 무슨 시제의 영화를 볼 거래요 미래 시제의 영화를 볼 거래요 무슨 시제의 시험이 끝날 때 미래 시제의 시험이 끝날 때 미래 시제의 시험이 끝날 때 미래 시제의 영화를 볼 거다 생긴 건 현재지만 내용은 미래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얘들 막 멱살 잡고 싸워요 어 누구랑 누구랑 멱살 잡고 싸우는데 여기 이즈랑 넥스트 위크랑 막 멱살 잡고 싸워요 야 니들 왜 싸워 야 씩씩거리면서 얘기하겠죠 나는 분명히 미래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뭐가 와있다 현재가 와있다 그러면 얘 야 넥스트 위크야 너 좀 진정해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난 절대로 뭐라고 설명 안하고 있냐 여기에 웬이 있잖아 그러니까 진정해라고 난 얘기한 적 없어 여기에 웬이 있잖아 넥스트 위크야 진정하렴 윌비 할 필요 없단다 라고 난 얘기한 적 없어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니까 왠 왜 유 왓츠 여 무비 라고 물어볼 거니까 니가 진정하고 얘가 이렇게 있는 건 얘가 매우 예의바른 친구고 버르장머리 있는 애다 여기 웬이 있으리느까 라고 난 얘기한 적 없다고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뭐 뻔하지 뭐 이거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 이거 물어봐 새끼니 간식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왜 맞는 문장인데? 간접 의문문이 이 문장이 간접 문장이 간접 의문문 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인 이유 첫 번째 하나로만 안 돼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는 늘 해석입니다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그녀가 나한테 과거 시제에 말해주지 않았다 뭘 마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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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해줬는데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라는 것을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 나한테 말 안 해줬었어 그녀가 과거에 말 안 해줄 수 있죠 미대 시제에 언제 돌아올지를 그쵸? 이게 첫 번째 이게 맞는 문장인 이유 내가 지금 이게 맞는 문장인 이유 라면서 얘가 지금 몇 번 왠이라고 얘기하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중에서 내가 1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이 뭔데? 응? 의문사 내가 맞는 문장인 이유 두 번째 이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된다? She didn't tell me 더하기 When will she come back? 합친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Next week야 얘보고 싸움 걸지마 얘가 버리작머리 챙기네 라는 건 얘가 있기 때문이라고 난 얘기한 적 없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그녀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언제를 말해주지 않았니 아니죠 무엇을 말해주지 않았니 그녀가 언제 되돌아올 것인지 는 것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러고 간접 의문문은 절이야 구야 당연히 절이죠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 명사절이라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시간에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지 웬 뒤에 윌 넣지마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will you watch a movie? 라고 물어봤더니 I will watch a movie When the exam is over next week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날 때 됐습니까? 그래서 When 뒤에 We 없고 현재 시제가 대신하고 아니고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왠을 의문사인지 접속사인지 관계사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지 판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줬어 뭐 해보고 있어 계속해서 끊을게 해갖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를 여러분들 언제부터 했습니까? 초등학교 4,5학년 때부터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으면 제발 좀 써먹으세요 됐습니까? 자 케이크를 만들면서 요리법을 확인해라 체크아웃 더 레시피 어쩌구저쩌구 탐과 터니는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큰 소리를 들었다 베키는 쇼핑하러 할 때 엄마를 위한 선물을 할 거야 어 다음 문장을 미쳐주신 부분에 유예해서 바르게 뭐 어려운 게 없네요 자 여러분들 C의 이번엔 샤이의 반대말 한번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내가 짐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받지 않았고 그는 중보하면서 때때로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문제풀때 무슨 소리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될 거냐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미리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해석할때 여섯가지 질문중에서 뭔가 하나를 계속 얘기할거야 문제를 풀 때 여섯가지 질문중 뭔가 하나를 계속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거야 그 여섯가지 질문중의 하나가 뭔지 뭘지 도훈이 벌써 알고있지 답을 몰라요? 여섯가지 질문중의 뭔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풀겠지 그치? 어 그래 안그래 모르겠다 뭔지 여섯가지 질문중의 뭔가 하나를 여기에 해석할때 굳이 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되 말이 안되 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이건 꼭 내가 대답 들어봐야지 시간의 접속사 워낙 많기때문에 두번째 두개로 나뉘었습니다 BEFORE, AFTER, UNTIL, SINCE 자, BEFORE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라는 얘기하면 되겠죠? BEFORE도 뭐도 되고 뭐도 되고 AFTER도 뭐도 되고 뭐도 되고 UNTIL도 뭐도 되고 뭐도 되고 SINCE도 뭐도 되고 뭐도 되죠? 그치? 그치? 됐습니까? 뭐도 되고 뭐도 되는데 얘들은 전부다 전부다 이 두가지 역할 다 할 수 있죠 그쵸? 저녁먹기 전에 BEFORE DINNER 이때는 전이야 접이야 전치사주 됐습니까? BEFORE YOU HAVE DINNER 접속사주 접속사주 됐습니까? 자, 얘들이 전부다 여기 있는 단어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얘기는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얘는 어때? 얘는 어때요? 얘도 전접이죠? 그러면요 접이죠 그러면 얘랑 뜻은 똑같은데 전도 있겠네요 누구예요? 둘이 있죠 그렇죠 뭐하고 뭐? FOR하고 DURING BECAUSE는 어때요? BECAUSE는 전이에요? 접이에요? 접이죠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할때는 뭐다 항상 BECAUSE OF죠 됐습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SINCE 1993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SINCE가 지금 시간의 접속사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접속사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접속사 파트에 나와 있는 SINCE의 의미는 SINCE는 여러분들 두 가지 뜻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둘 중에 무슨 뜻일 때의 SINCE에 대해서 다루겠습니까? 뭐뭐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란 뜻일 때의 SINCE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럼 SINCE가 다른 뜻도 있단 말인가? 무슨 뜻도 있죠? OK SINCE가 무슨 뜻도 있다? BECAUSE하고 똑같은 쓰임새도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건 뭐뭐 이후로 SINCE I WAS 9 내가 아홉 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자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SINCE는 자 지금은 크게 봤을 때 69하고 70은 크게 봤을 때 뭐에 대한 대답을 다루고 있지만 WHEN에 대한 대답을 다루고 있지만 SINCE는 WHEN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게 봤을 때 WHEN에 대한 대답이라 볼 수 있지만 SINCE는 이 뜻일 때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배웠고 상제는 처음 들어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고 이 뜻일 때 SINCE는 SINCE 뒤가 종속절이야 접속... 아니 뭐야 종속절이야 주절이야 SINCE 뒷부분이 종속이겠어 주절이겠어 당연히 종속절이죠 당연히 종속절이죠 그러면 이 앞이나 뒤에 주절이 나오겠죠 OK 여기 무슨 시제였어 이 부분 아니 시제 시제 여기에 무슨 시제를 하야된다 그랬어 여기에 무슨 시제를 하야된다 그랬어 여기에 무슨 시제를 하야된다 그랬어 여기는 무슨 시제 그래서 내가 아까 SINCE I WAS 9이라 했잖아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SINCE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SINCE인데 SINCE가 SINCE가 전치사말고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 뒤에 주어동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종속절은 HOW LONG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9살 일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은 과거 시제고 여기에는 완료 시제가 와야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완료 시제를 하나밖에 안 배웠는데요 사실 완료 시제에는 현재 완료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고 뭐도 있을 것 같아 과거 완료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현재 완료가 안 쓰고 그냥 완료 시제라고 쓴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일 때 SINCE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TIL 9 한번 언뜻이야 UNTI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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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 10 UNTIL 9 UNTIL 9 UNTIL I WILL COME I will come 하면 안되죠 그쵸? 뭐 예를들어서 뭐 이런 표현 You shouldn't finish this until I will come back at 9 너 이거 끝내놔야만 돼 내가 좀 이따가 9시에 돌아올 때 까지 이거 끝내놔야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틀렸죠? 그쵸? 왜 틀렸죠? 지금 이제 몇 시쯤 얘기하는 거야 9시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아 9시 전에 얘기하는 거야? 아 9시 전에 뭔 게임이야 게임은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고 이듬 시키야? 과거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겁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민준이 대상하니까 홀났네 그치 도현이도 이거 알고 있었잖아 그치 이거 미리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하다가 아 속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메타인지적 관점으로 봤을 때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깐요 자기의 객관화 측면에서 왜 지워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until when should I finish this? 라고 물어봤겠죠? until은 when에 대한 대답과는 조금 다릅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걸 끝내야 될까요? 라고 영어로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until when should I finish this? 그래서 until로 사용된 until로 만들어진 종속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until wh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크게 봤을 때 뭐의 일종이고 when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종이고 그래서 뭐의 무슨절이다? 시간의 부사절이라서 얘도 버리작머리 따져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다 설명했으니까 쉬운 거 before after 나왔는데 왜 before after 문제에서 이걸 왜 자꾸 틀려야 되나 환장하겠어 그쵸? you should wash your hands more you have a meal you should wash your hands you should wash your hands 그쵸? before before 너는 손을 씻어야만 돼 라고 주절 부분에서 얘기했어 너는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럼 여기에 밥 먹고 나서야 밥 먹기 전에야 그러니까 당연히 before죠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표현을 after를 써서 표현하고 싶으면 똑같은 표현을 after를 써서 표현하고 싶으면 after you wash your hands 쉼표 you should have a meal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 자리에 이렇게 써놨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틀린 줄 모르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의 특징은 문법은 1도 모르고요 단어 가지고 해석하는 애들입니다 단어 가지고 해석하는 애들 이렇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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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애들이 이걸 보고 틀리냐 여기 after 보이고 뭐 여기 너는 손을 씻어야만 한다 네가 손을 씻은 여기에 합쳐갖고 너는 손을 요렇게 합쳐 요렇게 합쳐갖고 네가 손을 씻은 이후에 너는 밥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누구한테 무슨 질문 했냐 접속사 붙어있는 게 종속절이야 접속사 안 붙어있는 게 종속절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붙어있는 게 종속절이다 안 붙어있는 게 종속절이다 붙어있는 게 종속절이라는 얘기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초딩 때 내가 설명했는 버전과 접목시키면 붙어있는 부분에 다 자가 떨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 네가 밥을 먹는다 인데 여기 after를 붙여갖고 이런 식으로 의미의 덩어리가 형성돼 줘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해석하면 네가 밥을 먹은 이후에 너는 손 씻어야만 된다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야 이거 틀려온 틀린 문장이구나 이거 before가 와야지 말이 되는 문장이구나 라는 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before after 문제를 안 틀리려면 여러분들이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걸 구분 못하는 새끼는 그동안 내가 끊어있게 하는 걸 구경만 했고 지 손으로는 할 줄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뭐 이런 데다가 내가 끊어있게 하던가요? 분명히 난 항상 여기 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틀리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는 됐습니까? 쫄지 마시고요 틀리면 내가 그냥 뭐 뭐 3족을 멸하겠습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틀리면 아이고 저새끼 저거 몇 번 얘기해줘야 되냐 이러고 치우겠죠 자 before 입니다 John worked in a bookstore before 아 조안이군요 조안이 아니고 John worked in a bookstore before she became a teacher 자 그러면 서점에서 일했던게 먼저야? 선생님 된게 먼저야? 선생님 된게 먼저야? 선생님 된게 선생님 된게 오케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조안은 서점에서 일하기 전에 뭐가 되었다? 선생님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막 이런식으로 끊어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발 좀 이집 좀 하지 마시고요 조안은 서점에서 일했다 그녀가 선생님이 되기 전에 됐습니까 그럼 이게 선 이게 후죠 그쵸 자 내가 여기 선이고 후라고 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요렇게 하면 안되고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쳐나 도어나 이렇게 해도 맞긴 맞아 왜냐하면 이런 접속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명확해 근데 이 영어를 쓰는 새끼들의 특징이 뭐야 뭐를 무지하게 따지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에 맞춰 주려고 그러면 얘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치 됐습니까 좀 이따 다시 봐서 해볼게요 오케이 You can use this computer 너는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After I finish this paper 내가 이 보고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보고서를 마무리한 이후에 됐습니까 너는 언제 사용할 수 있다 언제 사용할 수 있다 누가 이 행동하는 걸 점찍으면 1이야 2야 3이야 덩어리야 뭐야 1이야 2야 3이야 뭐야 여기 줘 너는 미래의 이 컴퓨터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언제 이 보고서 마무리 했을 때 1이야 2야 3이야 이 행동 1이야 2 5 자 이 상황이 생각보다 내가 컴퓨터를 막 쓰고 있는데 어 민철이가 와가지고 형 나의 컴퓨터 좀 써도 돼 그랬더니 아 나 지금 이거 끝내야 되고 내가 끝나고 나면 이거 게임해도 돼 어 그래서 너는 언제 유저 이즈 컴퓨터 할 수 있다 미래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언제 finish this paper 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얘 버르장물이 있는 애죠 지금 됐습니까 After I will finish this pap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하는 캔이 지금 하더라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그러니까 You may use You could use You can use May I use this computer When can I use this computer 라고 민철이가 물어봤겠죠 그쵸 형아 형아 동생 이름 뭐야 응 도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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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희가 도원희 보고 When can I use this computer 물어봤어 그랬더니 After I finish this paper 라고 답해 주겠죠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어 얘가 시간에 부사절이니까 버르장머리 없으면 버르장머리 고쳐주라구요 됐습니까 어 동생 얘기만 해도 싱글벙글하네 막 아유 동생 생활 나갖고 기분 좋은갑다 또 얘는 막 표정이 안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 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어 빨리 비켜이 자식아 막 이래요 빨리 비키라고 저는 믿어내요 와우 동생이 몇 살인데 저보다 2살 오케이 그 다음에 어 The baby boy cried Until His mom came back 그래서 아기 남자아이가 무슨 시제에 울었다 무슨 시제에 울었다 빨리 좀 대답 좀 해줘 봐 오케이 그 애 엄마가 무슨 시제에 돌아올 때까지 과거 시제에 돌아올 때까지 과거 시제에 울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는 행동이 먼저야 되돌아오는 행동이 더 먼저야 아기가 울었대 엄마가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럼 어떤 행동이 cry의 행동이 시점적으로 더 과거야 came back 행동이 시점적으로 더 과거야 그쵸 이 얘기 왜 했는지 알죠 그쵸 좀 이따가 그 얘기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속절이 계속 전부 다 셋 다 특이하게 다 뒤로 가 있습니다 보통 종속절이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이 많은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before before john became a teacher she walked in a bookstore 이런 표현으로 보통 문법책에 많이 나오는데 얘들은 지금 전부 다 주절이 앞쪽에 있습니다 왜 주절이 앞쪽에 있다고 했냐면 여기 누가다를 그리고 누가다를 그리고 누가다를 그리고 누가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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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는데 앞에 뭐가 없죠 그쵸 앞에 뭐가 없단 말은 접속사가 붙었단 얘기고 얘들이 주절이다 종속절은 다 뒤로 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Andy has been sick Andy가 어떻게 아팠답니까 이렇게 아팠대죠 그쵸 그래서 How was Andy 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How is Andy 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Since he ate some sushi 그가 무슨 시점에 뭐 한 이후로 지금까지 과거에 그쵸 뭐 초밥이죠 초밥을 좀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뭐라고 물어볼래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긁을 때까지 대답 안했어 이씨 How long Has Andy been sick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시간에 부사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신스 아까보는 설명할 때 얘기했어 신스 이 부분이 종속절인데 여기는 무슨 시제를 해야 된다고요 과거 시제 여기는 무슨 시제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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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당연히 이 음식이야 됐습니까 계속 아팠 때 계속 아 이거 또 해야돼 새롭게 또 해줘야 됩니까 아 이거 아 이거 지구이구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How was Andy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How is Andy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오래 걸릴 질문이 아닌데 당연히 대답할 수 있죠 왜 현재 완료 시제로 아프다고 표현했으니까 언제 아프기 시작해서 과거에 아프기 시작해서 쭉 아팠으며 지금 이 시점도 아프다고 여기 한 문장에 다 표현해 놨잖아 현재 완료 시제 다시 해줘야 돼요 어 다시 안 해줘 나도 그냥 동영상 던져놓고 치울 거야 옛날에 소배 그럼 어떻게 다 다시 소배 줘 뭐 과외 아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되돌아와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어떻게 됐어야 됐다 응 어떻게 됐어야 돼 얼굴은 잘생겼지만 대답은 안 할랍니다 쌤 오케이 돈 원래 어미를 따지면 어떻게 생겨야 되죠 이 부분 너무 맞는 말이라서 막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뭐 아 헤드 헤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걸 보고 여러분들이 조만간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대 과거 시제로 표현된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시점이 더 먼저인지 명확해 보이죠 좀 더 그렇습니까 이랬던 게 먼저라고 막 외치고 있죠 근데 없어 이렇게 그냥 worked로 표현해도 된다 왜냐면 before 같은 게 사용됐으면 before나 after가 사용되면 선후관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오케이 알맞은 거 골라보랍니다 오케이 이 자리에 왜 딥이 오면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뭐 메이커 초이스가 뭔 뜻인지 모른다면 찾아보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wash your hands Rachel has been interested in stars 그 다음에 A에 4번에 여기에 뭔가 하나 고르겠죠 여기서 몇 가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나는 다 쓸 때부터 영어를 고모하고 있다 쌤에게 보내기 전에 그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 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 A에 2번에 보면 어떤 수거가 하나 보이죠 그쵸 A에 2번에 밑줄 끊고 익혀 둬야 될 수거가 뭔지 보세요 수거가 뭐예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걸 보고 수거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You send it to Sam 이 보이는데요 You send it to Sam 은 You 샌드 샌드 잇 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됐습니까? 된다면 뭐 된다면 12345 해주시구요 안된다면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 왜 뭐 그 다음에 너는 예? 되게 인상 깊었나봐요 선생님 워낙 노래 잘하기 때문에 기억이 남죠 동생이 앉을때 그 노래 써먹고 아하 아 영어쌤도 불러새끼고 동생도 불러새끼니까 두번에 걸친 두번만에 기억났네 나 혼자 설명하고 안되겠다 내가 설명하는거 니 동생한테 다 가르쳐갖고 니 동생보고 너한테 한번 더 얘기해주라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10번씩 20번씩 얘기 안해도 되겠다 오 좋은 방법인데 계속 운종해야된다 그 다음에 새히 어쩌구저쩌구 오케이 그는 떠나기전에 가방을 꾸렸다 케빈은 버스가올때까지 그 책을 읽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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